에? 몇, 몇대죠? 800만대라고야! 근데 이거 망하지 않냐? 800만대? 우와... 근데 망하긴 하지 와! 내가 이것봐서 차트 2에다가 와! 벌써! 와! 2인이 또 지켰어! 감감 때리자 선정원 광고 에이, 잡지에 광고해, 씨발 우리 게임은 대충해도 될거야 안오르네? 죄송합니다? TV 광고 한번 하자 에게? 사회인 2명 늘어났네? 좋아, 애들도 늘어났고 좋아, 와! 뚝뚝 떨어진가, 뚝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3조 연속 1등이야 10만원 좋아! 와, 160만대 팔았어 헐... 뭐, 달필면이야 달필면 아이돌마스터 같은거만 각장 만들어간다 오! 오! 200만대! 와! 더블, 야! 더블 밀리언이다, 진짜 와! 200만장 팔았어 이게 시장, 시장이 내가, 이게, 점유해서 그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이 시장 짱 먹어서 그래 와! 코드 안 뽑았으면서 250만장 갔는데 쯧 아... 코드는 안 뽑았어도 250만장 갔는데 너무 아깝다, 진짜 시노비가 누구예요? 노비입니다? 닌자야, 닌자 11,000원 좋아 11만원 있어 와... 좀 봐보자, 이거 이렇게 15%네 우러노 17% 우와! 25만원! 흑 흑 알았어, 순대야 도배하면 이제 짤짤없다 아... 훈수, 도배, 둘 다 하네 아, 너무 비싸 이거 25만 안 돼 이거 곧 나중에 망할 것 같아갖고 빼자 플레이스테이션2를 보자, 얘들아 일단 풀스1으로 계속해서 연명한 다음에 풀스2로 가자 음... 야, 나 게임큐브는 잘 몰라, 나는 저는 어릴 때 닌... 그 게임... 음... 일단 그러자 너무 비싸다, 이거는 너무 비싸다 풀스2를 보고 야, 그럼 그거 하자 뽑아먹을 거 쭉 뽑아먹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자, 여러분들 이게 220만 대 팔았고 음... 이거 가자 아, 가자아 음... 찾아라, 사례가방에서 찾아라 원피스 가자 원피스, 우려먹다니요 여러분들 뭔 이상한 소리예요 우려먹다니 허, 소리를 하시네 일단 보드게임은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리얼은 뭐다, 뭔가 어... 간단하면서도 약간 이런 거 참신함 좋아해 됐다! 가자, 보드게임 개발 자 이번에도 속편이 들어간다면은 뭐 해야면 도대체 걔 누구, 누구게 맡길까요? 당연히 우리 스티븐 존스죠 가자! 30만 넘어져 원피스 가자, 원피스 됐어 え 어 어 어 어 어 contributors 천수야 코드 혹시 니가 뽑았니? 천수야 그냥 물어보는거야? 의심이 아니고 니가 코드 뽑았니? 뭐 컴퓨터 코드 뽑은 저기 있어? 아니 일하기 싫어?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굴리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하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그러네? 음 그래 망했네요 슈퍼피미콤 좋아요 너라면 하겠냐? 나라면 해 아이템 사용 일단은 재미용 올리자 재미 미치자 재미 재미를 엄청나게 올리자 재미를 미치게 하자 한번 부탁해 존스야 존스 15만 넘게 해줘 그렇지 딱 15 됐다 재미에 전념하자 그리고 아이템 사용 한번 더 구강이 해줘 구강이 그렇지 구강이 구강 그렇지 역시 구강님 구강 구강구조 처맞고 싶냐? 죄송합니다 8만 9천 돈 더 사장님 와아 존스가 먼저 했다 존스가 먼저 하고싶다고 한거야 존스가 먼저 하고싶다고 한거다 가자 그렇지 와아 대박쓰 와아 존스야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에잌 내 맨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와 성공는 자체가 미쳤다 이런..이런 친구들을 떼어 떼어가야되 이런 친구들 무조건 떼어가야되 알파워 보전 그래픽작업이다 그래픽은 오!! 애 괜찮아 파워구 괜찮아 그렇지이 야 미쳤다 와아 가자 존스야 아아아 przew 알겠지 손톱 꼬마가 없어 레미 그런것처럼 대충 손톱이라고 동그라미 그리지말고 이쁘게 광택도 그려주고 그렇게 알겠지 손톱 발톱 이런거 손가락 크기 막 이런 길이 같은것도 잘하고 알겠지 그 다음 약간 색색 발 색깔 같은것도 잘 넣어야 돼 손바닥 색깔 이런거 있지 그런게 참 중요해 알겠지 좋아요 35 좋아요 아주아주 좋습니다 아주 핵 좋습니다 얍 그렇지 돈도 꽤 많구 안녕하세요 와보세요 연구자료 획득증가 어우 좋은데 이거 연구자료 획득증가 5500원밖에 하지 않네 일단 이거사항 그리고 어 연구자료 획득증가 이거 다른지거로 바꾼다 오케이 이거는 그거네 1회용 다른 직업 일단 하나만 사자 응 연구자료 획득증가 한번 쓰자 아이템 사용 연구자료 획득증가 획득증가 됐으 그렇지 와아 좋아 힘내라 햄 힘내라 햄 연구자가 마구마구 연구자가 마구마구 어 배탈 버전 음악이다 음악 음악은 당연히 우리 강산이지 그렇지 그렇지 말했듯이 빠바라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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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쁘지 않아 대박수 좋아요 백 넘어오고 백 넘어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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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하면 잘하면 다시한번 강강가세구세 자 됐고 버그만 잡습니다 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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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사례가방 소평 됐다 버그 버그 다 지워 버그 싹 지워 에 버그 싹 지워 이벤트 없었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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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넘자 소평 됐다 석편을 띄워놓는 석편 쓰휴업 됐다 재미가 높아 전당 좋아 쑤 사운드 신기록이야 모두의 보물 원피스 흐핰핰핰핰핰핰 모드에 보물 삼편 원피스 가자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과연 와아 9점 와아 와아 와이좋 와야! 좋아! 좋아요! 야! 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미쳤어 얘들아! 35점! 성당 또 들어! 후수에다 또 나와! 와아아! 야 이거 250만장 냄새납니다 이베... 250만장 납니다 여러분들 와! 자 첫날에 얼마야? 와 첫날에 66개 1등이야 지금! 가자 야 다... 다표 한번 갈까 얘들아? 흐들아 달...달표면 가? 얘들아 달 Φabb Señor& 과거함 환급할까? 아 너무 비싸다 안된다 안된다 너무 비싼데? 어 아니야 여но 비싸다 자동차 랩핑관고 정도는 오늘은 양보 할수있어 에 이런거 양보가 가능해 에 와 좋아 캐IG 와 벌써 100만개 팔았어 벌써! 어쩜 좋아 와! 게임데스 개최다 나가자 도우미 배치에 예 가 여러분들 지금 제 게임 나오고 있습니다 원피스 나왔구요 허시해? 여러분들 저희는 해적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다 육다 아이 저희는 오다가 있습니다 육다 칠다 없어요 오다가 됐습니다 그렇지 좋아 36000점 좋아 이게 게임사는 사람이야 키키 키키 가자 가자 육다 칠다 없습니다 쪼다야 우와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 우와 250만 넘었어요 우와 3백만 사주에서 1등 300만 넘었습니다 와 300 우와 20만원 있어요 야! 모두의 보물 원피스는 누..와..와! 육지 연속 1등이야! 400만 잘하면 냄새나는데? 아.. 차에서 내려왔다 육지 연속 1등 와! 400만 양 돌파! 여러분 해보고 싶죠? 허실? 와 미쳤는데 얘들아? 우와.. 대에에박! 너무데박인데 이거? 크으으으.. 제약비 24000원인데 10! 거의 10배! 와.. 흥.. 개쩐다 currently 400만 넘었어 Telepon 400만 아.. 버츄얼키도 망했죠? 에헤헤 버츄얼키도 씽망했죠? 와! 400만인데 팔렸어!! 와.. 아... 어? 흐음... 투피스 허실? 하하핳하하하핳 투피스 허실? 원차티드 허실? 어허 일단 사원... 일단은 사원 뽑자, 사원 혼자 이게 원맨 휴가 힘들어 사원 뽑자, 사원 고용 여러분들 할리우드 고오 갑시다 할리우드에서 과연 어떤 인재들이 올지 너무 궁금하군요 자 과연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 제발 좋은거 나올 수 있겠다 대박인재 대박인재들이 왔으면 좋겠다 왔다 9명 봐보죠 크리스마슨 에베 에게스 아 잠깐만 해고안해 해고안해 아 뒤로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외에 누구를 고용하겠습 아 됐다 아 아 좋댓뻔했자너 잘못눌러서 좋댓뻔했자너 마슨이 버리고 헉 하드기술자 와 게임 엔진 만들수있어 우아 야 야 하드 기술자 만렙이야 게다가 와 대박이다 가자 어 최성화 선생님 짱구는요? 가자 데려오자 남산이 어디보자 어디보자 준호씨 준호씨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 준호씨 연봉 330골드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어? 준호씨 아직 하고 싶은 일 있어? 그거는 다음 생에 해 준호씨 고생겠어? 마주 그만드렸습니다 안녕히계세요 그랬구나 잘 잘랐다 고비 많이 했거든 준호씨가 우리 회사의 의미가 약간 의욕이 없어보여갖구 잘 잘랐네 잘갖있네 남산아씨 어서오세요 당신의 자리를 진짜 반짝반짝 닦아놨답니다 그릇 다음 박재경 괜찮네 오! 최성화 우와 공사중아 사중아 좀 자중하자 우와 쩌네 계약금 75,000원 프랑스 혼혈 기세면이 있다 난 혼혈도 좋을지도 야 아 아 뭐야 국방님 아 짜증나네 잡음 안줄까면 좀 가만히 있으시고 아 얘는 벗은 존수야 실례? 아니다 아 보자 동성아 동성이가 기다려봐 동성이 코난 코난 코난아 뭐하냐 이제 그만할때 됐잖아 검은조직 검은조직 사빈이 한번도 안쓰네 뽑아놓고 코난아 정형하자 정형하자 고맙다 코난아 지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 근데 안돼 그래요 그래요 예 됐다 아무튼 고용 다했고 나머지는 뭐 냅두고 있겠습니다 좋았쓰 대박 얘들아 체감게임 뭐야 어? 체감게임? 체감게임 체감게임은 뭐지? 뭔가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건가? 레벨업 레벨업을 할수 필요가 어? 남선완씨 갑시다 슈퍼에커 에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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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오!! 어이 뭐야 갑자기 오오? 오우시.. 한번더 128개 와우 됐다 연봉도 괜찮아 이정도면 돼 신규개발 야 그거 보자 얘가 똑똑이니까 아야야 하드개발, 하드개발 아 있잖아요 저기요 하드개발자 있잖아 레벨 5짜리 하드개발자 아 직업을 바꿔야 되는건가 직업? 아 일단 세이브 하자 아 직업 바꿔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됐다 사용 후우 지금 새거 할컨데 하드로 가자 하드 어? 어? 하드가 왜 없지? 하드하려면 다 레벨 5 찍어야되요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해? 씨델 씨델 다음 그래 그럼 게임이나 개발하자 그럼 게임이나 개발하자 아 가자 가자 올 레벨 다 찍어야돼 그래 어 카드게임 다스팅거 좋아 고민되네 음 액션 rpg 와 너무 인기 많다 고 봐봐 고 어! 다력도 높아 시뮬레이션 어? 사국지 사국지 고조선의 반격어때 허허허 시뮬레이션 미연시? 잠만 아이돌 시뮬레이션은 도대체 뭘까? 아이돌 키우기 같은거 같은데? 그치? 음 시뮬레이션 아이돌 시뮬레이션 아이돌은 뭐지? 뭔장내지 도대체? 어 미연시? 어? 미연시 좋다 미연시 하자 미연시 미연시 좋아 개발 36,000원 그렇지 미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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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돌 시뮬레이션 개그는 누구에게 맡을까요? 자 미켜보세요 자 이거는 뭐 남사랑한테 가야죠 사나라 가자! 자 특기입니다 좋아 좋아 예 얘들아 귀여운거는 아기자기한거야 예를들어 어린애들이 좋아할마다 그런 귀여움이야 귀여움 여기서 귀여움은 아이들 애들이 귀여우면은 귀여움 따위가 필요가 없어 와아아아 남산이 미쳤자나아아아 와아아아 아 이 50넘 ней 야이야 야 이참 beat 미쳤내잖 와 훌륭한 조합이래 소리가 제발 코드 뽑지만봐 코드만 안떱으면 된다 아이템사용 제미가자 가자가자 에에에에 랜섬 안 뽑으면 돼 한 15만 넘으면 돼 엎드려 흐흐 엎드려 크으으 좋아 좋아 쭉쭉 가 쭉쭉 간다 그렇지! 시블리즈 레벨 2 사냥님 독창성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그래 해볼까요? 해보죠 다 쏟아버졌습니다 안되죠? 그럼 에바입니다 헤헤 좋아요 얼마오를까? 한 20오르는거 아니야? 투자한게 있으니까 와아아아 구강님 구강님 고마워요 으하하하하하 대에 박스 와 실력봐바 미쳤네 진짜 좋아 40% 알파반은 그래픽 짜고 가자 그래픽은 당연히 저희 폴로라 릴룩이라고 생각해요 폴로라 릴룩씨가 되게 잘하거든요 아이돌 게임이군요 이거 재밌어 보이네 그렇지! 그렇지 옷도 되게 이쁘게 그리고 우려맞기 말고 옷도 옷도 되게 이쁘게 응응 어 제가 혼혈인이라 그런지 제가 제 의사소통이 전달이 안됐나봐요 릴리씨 일단 한대 맞을까요? 에? 아니 네 음료 엘바스 그 조정한거 아니야? 스탯조작? 어? 아니이 스탯 조정한거 아니냐고 월급을 처음하는데 음악작업 이백..잠만..사운드 백사십사 한번더 기회를 줄게요 해보세요 살아남고싶으면 여기서 잘해야될거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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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윤씨는 목소리같은거 그 잊자 ASTM...ə 잊자 으아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과 헐 제가 한대 맡겠습니다 뾹 제가 한대 맡겠습니다 짜식아 감사합니다아 와 이 unique on commiss 이 사운드 쪽 인가 봐.와 사운드 쪽 으어어어어 얘들아 와아 미쳤다 와아 매언 원숭이는 뭐야 됐다 와아 아주 좋아 버그작업 좋아 버그 다해 어? 대상식이다 두개다 봐보자 우리꺼 보자 이게 창타고 딱 해야돼 갑시다 멋진그래픽이 좋아지는 게임이 좋아지는 천만원입니다 우리꺼 뭐 들어갔죠? 원피스다 원피스이네 원피스 아 솔로몬의 자물쇠 와 진짜 개 재미없어 보인다 솔로몬의 자물쇠 저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음악상 보자 3천만원의 음악상은? 와아 시놈의 기호기 그래 이런거 그래 이런거 너 이해할 수 없어 그래 내가 너를 의지하는걸 어느새 너를 담아가고 있는걸 소중한 마음 지켜낼 수 있는걸 그래 이런거 매일 좋아 아주좋아 준그랑프리 아아아아악 아아야 좋아 원피스가 준그랑프리 먹고 이제 그게 시노미올라인이 그랑프리 먹는거야 똥게임상 라스트판타지 욱스 진짜 그야말로 라스트판타지네 마지막 허상 자 보자 우리거 있을거야 우리거 시노미올라인 있을거야 시노미올라인 있다 자 게임 대상 그랑프리는 드디오 아 아 아 이런 아 이런 브론즈소드 뭐야 아 브론즈가 받으면 어떻게 에? 이거는 브론즈들이 받으면 좀 애매스러운데 에헤이야 에헤이야 이거 참 브론즈소드 자 일단은 우리거 받았고 우리 회사 유명해졌거든 버그잡고 이제 내면 된다 에 자 여러분들 미연씨 잘 만들어요 미연씨 미연씨 강국 미연씨 잘 만듭니다 됐다 재미가 높아 전당이 기대된다 치 와 재미 미쳤다 가자 햇살속에 리얼 굴 가자 햇살속에 리얼 굴 이거면 될거 같습니다 예 원래 햇살속에 리얼 로 하고싶은데 리얼굴로 갑시다 가자 자 과연 그렇지 9점 8점 9점 하 35점 미쳤다 와 와 전당등록 가자 예 이제 달빛속에 리얼간다 흐흐흫 달빛속에 리얼간다 와 와 좋아 가자 와 자 얼마 200 될까 200만장 예 자 와 축축올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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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광고 광고하자 얘들아 와 이거는 광고를 안하면 안될거 같애 달펌 장난아니야? 야 달펌 99,000원이야 똥썰고 있네 안 돼 인터넷 방송 아 방송스폰서 그렇지 야 구멍구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벌고 돈 다 쓰는 거야 와 우리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 와 찍었어 아예 와 200만장 남았어 우와 뭐가 야 게임이야 여러분들 야 게임 아니야 햇살속에 니 얼굴이 왜 얼마나 미연식 게임스러워 와 대박 쩐다 아 자꾸 이거 뭔가 아냐 돈 돈 아껴 와 300만 미쳤다 와 맨 대박이다 와 400만장 넘었어 야 이거는 그랑풀이 간다 이거는 그랑풀이야 최고 매출 경신 이건 그랑풀이다 와 5지원석 1등이야 차랑 500만장 가겠는데 이거? 와 6지원석 1등 와 5백만장 넘었어 야 그랑풀이 가겠다 이거 그랑풀이 간다 와 6지원석 1등 지금 처음이야 이게 와 내려왔어 대박 대박 미연식 게임이야 미연식 게임 음 야한거 전혀 없어 얘들아 야한이오서 전혀 없어 자꾸 제목대며 오해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예 아주 아주 좋아 와 떡떡 떨어졌지만 530만장 받았어 미쳤는데 이게 와 533만장 30만 골드 있어 와 미쳤다 22000원 아 많이 가져가네 아 많이 가져가 이거 속편 갈까 얘들아 바로 속편 달핏속의 리얼 그래 달핏속의 리얼 가자 봤지 이거 잘했어 이거 이거 잘한거 같애 친근함 친근함 그렇지